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2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대한항공은 3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 5,508억 원, 영업이익 76억 원, 단기 순손실 3,85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여객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3%가 줄어들었지만 화물사업의 매출은 1조 163억 원으로 2분기에 이어 1조 원을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대한항공은 4분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전자상거래 물량 등 전통적 항공화물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 수요들, 화물사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